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건축문화연구소가 불교문화재연구조사 전반에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일감신임과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어제 서울 경운동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교문화재 현황 파악을 위한 1차 학술조사에 집중돼 있는 현재 연구조사 범위를 보존방안연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호포가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행보입니다. 불교학술원 불교건축문화연구소는 올해 개소한 동국대 내 첫 건축문화재연구조사기관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불교건축문화연구소의 장점을 살려 불교문화재학술조사와 보존방안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